5 좀 많이 보여주는 선수입니다.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자 백핸드 3구로 갑니다. 박정우 그 왼손잡이기 때문에 좀 많이 그 주도권을 잡아줘야 됩니다. 그렇군요. 백핸드 플립 과감하게 갑니다. 장한재 백광일 선수의 득점 끝까지 다가섰던 그리고 백핸드 또 한도 박정우 기습적인 서비스 3구 하지만 받아납니다. 장한재인데 그걸 또 기다리고 있다가 맞받아 때린 백광일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본인 파트너뿐만 아니고 팀에 도움이 됩니다. 그렇네요. 자 지금 흐름은 앞서가고 있습니다. 자 몸을 굽혀 봤습니다만 자신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방들도 끌려 들어오고요. 그럼요. 자 특정 가져갑니다. 백광일 이식을 특정 그런게 벌써 두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 지금 박정우 선수 좋습니다. 백광일 선수가 서비스 준비합니다. 아 이번엔 길었네요 박정우 해야됩니다. 더블 스코어 날렵합니다. 랠리 여기서 떨어지네요 멋진 랠리 한편을 봤습니다. 지금 황지라 선수의 백핸드 빨리했다 느끼했다 게임 포인트 지금 보십시오 지금 10대5입니다. 아 그렇죠 득점입니다 백광일 한국마사회 서비스 이어갑니다. 자 네트 상단 맞고 나갑니다 백광 자 네트 상단 맞고 나갑니다 백광 다시 이어갑니다. 예 좀 아쉽습니다. 장한대 서비스 아 옆에 씁니다 받아주고 있는데요 장한재 네 조금 전 한국마사회 서비스 득점 강력한 스트로크 박정우의 서비스 기다립니다 장한재 득점 예 장한재 플립 득점까지 갑니다. 좀 유도해야 됩니다. 그렇죠 예 네 자 있습니다.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가져다 줬습니다. 플립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접근전 박정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백핸드 체키타가 파우나 플립 들어갔거든요 네 번 연속 득점입니다. 출발 박정우 백핸드 이렇게 되면 5점 연습입니다. 예 아 다시 한번 득점 박정우 아 이번에는 한국 살려냅니다 먼 거리 랠리 방향 전환 각도 수정 지켜냅니다 어허허허헉 박정우의 서비스 박정우의 상해약 박정우의 한ik 네 아쉽게 되네요 자 바나나 블릭 높이 떠나갔습니다 황진화 선수가 범치했습니다 매치 포인트 자 이렇게 점수가 황진화의 서비스 아 예 자 이렇게 한 점을 더 가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